오우. 오우. 시에서 봐. 아마가. 마다 가스카라. 다들 조심하세요. 사파리가 시작돼요. 자 오늘 첫 번째 미션을 사파리에서 시작합니다. 네. 지금 각자 공품을 하시면 될 거예요. 네네. 다요? 파란한 데 미션 있는 거. 네? 코끼리가 뭐야. 지석진 씨. 이거 뭐예요? 여기. 얘네들이랑 뭐 하는 건가 봐. 콧불소. 콧불소. 형 뭐야 이게. 쌍봉 납봉. 쌍봉 납봉. 쌍봉 납봉.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석진이 형. 야 백사자. 야 백사자 뭐야.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될 동물들입니다. 네. 이 동물들을 만나시면 어떤 미션을 해야 될까요. 아. 더 어려워요. 자 지금 바로. 가요. 아 이거. 아 이거 진짜 무서워. 아 쌍봉 납봉. 아 진짜. 아 어떡하지. 네. 아 나이스. 네. 아. 아 뭐야. 뭐야. 마지막이라서. 야. 아니 왜 있는 거예요. 며픽이가. 쌍봉 납봉. 홍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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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합하고 무슨 게임을 할까. 아. 아. 오와 쌍봉 납봉 타나. 어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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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나 성공 났다. 왜 이렇게 설과를 한 거야. 안녕. 우리 형이에요. 고맙다. 이거 뭐 또 있나보네. 야 새끼 사자네. 어 달려가. 우리는 뒷걸음질을 치는데 쟤는 달려간다. 어떡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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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싫어. 아우 싫어. 아기 사자예요? 아우 놀랬어. 아우 놀랬어. 미안해. 야 쟤 어린 사자가 아니네. 야 왜 다 큰 사자야. 이 정도면. 아우 놀랬어. 아우 놀랬어. 놀랬어 놀랬어. 미안해 미안해. 아우 싫어. 아우 싫어. 아우 싫어. 아우 싫어. 아우 싫어. 제발 제발. 제발 제발. 아우 저 발을 배털 세우는데. 예예예. 예예예. 긴장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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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광이야. 내가 사자를 움직이리잖아. 야 은지원. 지원아. 형 뭐 보러 가지? 코끼리. 코끼리 여기래요. 형 미션이 장난이 아니래요. 무슨 미션이야? 형. 형. 미션이 코끼리 코털 뽑아오기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. 저거. 코끼리랑. 코끼리 코 누가 빨리 도나. 야 종일만. 종일만. 종일만 하라고 아까 전에 동물들이 화나면 이제 다 처럼요. 아니 사자를. 뭐 울탄도 없어. 풀어놨어요. 진짜? 기린이 그냥 이렇게 걸어다녀요. 진짜 자연이니 진짜 아마존이 나보다. 사자가 예민하다. 왜냐하면 어린 사람이 없어졌거든요. 여기는 아마존이 아니라. 아프리카야. 아 그래요? 아마존에 사자가 없어. 아마존에 왜 없지? 아마존에 사자가 어디 있어? 아프리카야 아프리카. 아마존도 정글 아니야? 아니 정글에 왜 사자가 없어. 얘네가 하나씩 있으면 내가 이렇게 그러면 그래요. 그런데 셋이 뭉치니까 또 이게 한 번 또. 맞아요. 아니 라이브도 비슷해. 아마존에 어떻게 사자가 사자고. 왜 안 사는데요? 어디 산다니까. 저기. 그거. shattered. 그의 블랑 벤가가 왔어요. germs.